이제 10년 동안에 민사특별법에 남아있는 주택하고 상가하고 부동산실명법이에요. 아시겠죠? 자 보시면 1번 30회 나온거죠? 갑이 그 소유 X주택에 거주하는 을과 전속기간 1년 줄고요. 1년의 계약을 체결했죠? 그럼 항상 이로 말해야 되겠죠? 우리가 2년 미만은 몇 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죠? 그래서 1번 을은 누구냐? 그래서 임차인이죠. 그래서 임차인은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런데 임대인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임차인이죠? 그래서 을은 2년의 임대차의 전속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서요? 아 있네 있네 밑에 을은 1년의 기간의 유의함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두 개를 묶어서 임대인 갑은 선택권 X 임대인 갑은 선택권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있다? 임차인만 있다. 그다음에 3번 을이 몇 기 이익이죠? 주택은 이익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맨 끝에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냐 한다. 이것은 주택에만 있어요. 옆집 곳에서 상가 X, 상가에는 이 규정이 없어요. 희한하게 주택에만 우리가 법정 갱신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이익의 차임을 연체하면 법정 갱신이 인정되지 않냐 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상가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다음에 3번, 4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죠? 그러면 을은 언제든지 값에게 계약 해지를 통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나요? 자, 줄고 묵시적으로 갱신 줄고 이퀄 2년으로 본다.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2년으로 봐. 중요한 것은 누구는요? 임차인만. 임차인만. 을은 그렇죠? 써 거기에 임대인 갑 X. 임대인 갑은 안 돼. 그 말이 중요해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줄고 해지를 통제 줄고 있고 플러스 3개월이에요. 임대인이 통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것은 임대차가 종료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5번은요. X주택의 경멸을 인한 환가대금에서 의리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기 위해서는 자, 줄고요. 보증금을 우선 변제해요. 그럼 여기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다는 말의 뜻은요? 뜻은 뭐냐? 그것은 우선 변제란 배당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배당을 받는다는 말의 뜻은 배당금 반환, 즉 보증금 반환하고 목적물의 인도는 무슨 관계예요? 동시 이행이죠. 그래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 즉 배당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있다, 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알겠죠? 무슨 관계니까? 동시 이행 관계. 옆집을 긋고 그래서 우리가 동시 이행이라는 것은 무조건 동시 이행이 아니에요. 여기 봐요. 동시 이행은 무조건, 이거 원래는 원래는요? 거기다 세 가지를 쓰는데 보증금 반환하고요. 보증금 반환과 반환과 목적물의 인도 목적물 인도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에요. 동시 이행 이렇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된 경우 등기가 된 경우는 이것은 동시 이행이다, 아니다. 동시 이행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민법이에요. 민법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다. 민법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는 여기서 임차권 등기 말소 임차권 등기 말소 플러스 목적물 인도 목적물 인도가 인도가 보증금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에요. 동시 이행 이렇게 우리가 민법에서 621조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죠. 여기 봐봐.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한 경우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때는 동시 이행이 아니고 보증금을 선 이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민법에 임차권 등기라고 하면 굳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가 없어도 되거든요. 이때는 전세권 등기하고 똑같아. 그래서 어떻게 한다? 임차권 등기 말소 플러스 목적물에 인도하고 보증금의 반환이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이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아직 이것은 우리 시험에는 안 나왔어. 알겠죠? 우리 시험은 이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왔죠. 됐나요? 그다음에 정답 몇 번이다? 5번. 2번. 갑은 을은 갑소유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3억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갑과 체결한 다음 즉시 대약요건을 갖췄죠? 그다음에 확정일자를 받았죠? 그래서 대약요건 줄 것이고 확정일자 줄 것이고요. 그런데 이건 대약요건을 갖췄어도 소액은 아니죠? 보증금 얼마니까? 3억이니까. 그런데 확정일자는 했죠? 그러면 뭐가 있다? 뭐가 있어? 우선변제권 있죠? 여기서 문제. 우리가 우선변제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우선변제는. 먼저 주택의 인도 플러스 전입 신고를 해.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온다? 대학력이 나와. 이 대학력하고 확정일자를 비교를 해. 확정일자. 그래서 이 확정일자를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비교. 비교를 해.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빠른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다.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다. 그래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다. 늦은 날을 기준으로. 알겠죠? 우선변제권은. 그래서 주택의 인도가 2월 1일이고 전입 신고가 2월 1일이고 확정일자가 2월 1일이다. 그럼 우리가 등기하고 확정일자는 그날부터. 알겠죠? 그래서 언제다? 우리가 그냥 모르면 그냥 9시라고 해. 알죠? 9시 문이니까. 그럼 여기 봐봐. 2월 1일, 2월 1일. 그래서 같은 날 확정일자가 되죠. 대학력권과 확정일자가 같은 날에 있죠. 그럼 여기는 언제다? 여기는 언제가 돼? 2월 2일 0시가 되죠. 누가 더 빨라? 확정일자가 빠르죠. 누가 더 늦죠? 대학력이 늦죠. 그럼 대학력 날짜하고 동일하게. 대학력 날짜하고 동일하게. 2월 2일 0시를 기준으로 우선변제권. 이것을 우선변제권이다. 이렇게 기억. 우선변제권의 순서가 2월 2일 0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늦은 날이에요. 알겠죠? 그럼 다음. 여기 2월 1일, 2월 1일. 그 다음에 확정일자가 2월 2일 9시다. 그럼 2월 2일 9시죠. 그럼 어떻게 돼? 2월 2일 9시죠. 그럼 여기를 맞춰야 된다. 2월 2일 0시죠. 0시 그럼 누가 더 빨라? 0시가 빠르죠. 그럼 언제 기준으로? 확정일자 날짜를 기준으로. 언제? 2월 2일 9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선변제권이 발생을 해.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 같은 날짜라고 생각을 해봐. 같은 날짜는 무조건 확정일자나 등기가 빨라. 왜? 대학력은 그 다음 날 0시니까. 이해 됐죠? 만약에 그 다음 날 확정일자, 그 다음 날 등기를 했다. 저당권 등기. 그럼 무조건 누가 빨라? 대학력이 빨라. 대학력은 그 다음 날 0시니까. 알겠죠? 이 정도는 양심이 있으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뭐냐? 이것은요. 같은 날이고. 같은 날. 여기는요. 그 다음 날이요. 그 다음 날 확정일자, 그 다음 날 전입신고다. 이 말이죠. 그러면 같은 날 그러면 무조건 누가 빠르다? 확정일자고 등기가 빨라. 저당권 등기가. 그 다음 날 저당권, 그 다음 날 확정일자고 무조건 누가 빨라? 대학력이 빨라. 무슨 일인지 알겠죠? 그 정도는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항상 우선변자는 대학력과 확정일자, 날짜를 비교해서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늦은 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 대학력권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 그랬죠. 그럼 같은 날이다. 이 말이죠. 이것은. 그러면 언제를 기준으로 우선변자고 발생한다? 대학력 발생 날. 그래서 그 다음 날 0시를 기준으로 이런 말이죠. 1번, 목시역 갱신 줄 것이고 맨 끝에 2년. 2년 거의 다 써. 임차 2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임차 2는 언제든지 해지통고. 플러스 3개월.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거예요. 종료가 돼. 2번, 임대차 기간을 1년으로 했죠. 1년 줄고. 그러면 을은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있다.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다. 누구나 안 된다. 임대인 X. 3번, 임대차 이야기 묵시적으로 갱신 줄 것. 묵시적 갱신에서 이기 연체 시 인정 X. 이기를 연체하죠. 그러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갑은, 갑은 틀렸는데 벌써. 임대인은 돼 안 돼? 안 돼. 오직 누구만?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통지. 그래서 묵시적으로 갱신을 하는 경우 경우 동그라미하고 경우 2년. 2년으로 보는 거죠. 2년? 욕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2년으로 보는 것이다.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통지한다. 임대인은 통지할 수 없다. 지금 같은 문제잖아요. 30개월, 20개월 똑같잖아요. 그다음에 4번. 으른, 임대차가 끝나기 전 인생 끝났어. 명급됐어. 임차권 등기 명령 박스에. 임차권 등기 명령은 3박자가 딱 맞아야 돼. 첫 번째, 종료 후. 플러스. 보증금 반환 X.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플러스. 소재지 지방법원. 소재지. 임대인 주소식 그러면 큰일 나. 소재지 지방법원.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 다시 뭐라고? 첫 번째, 종료. 그다음에 보증금 반환 안 해. 그러면 소재지 지방법원.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끝나기 전 인생 끝났어. 그러면 안 돼. 끝나기 전 그게 틀렸다. 4번 틀렸죠? 5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갑이 병에게 X주택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장된 게 맞추었죠? 기간이 만료되기 전 갑이 병에게 주택을 매도. 줄고. 병에게 주택을 매도. 병을 만나 양수인이죠. 그래서 병동람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왜요? 지금 우리 아까 임차인이 뭐를 했다고 돼 있어? 대항요권.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래서 양수인의 지위를 뭐랄까? 승계한다. 이렇게. 그래서 을은 병에게 임차권을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그렇게. 자, 정답 몇 번? 1번. 1번 이렇게. 자, 3번은. 갑은. 여러분, 이 문제가 지금 낯설으면 골치 아프죠. 지금 우리가 24일까지, 25일까지 이미 기출문제를 풀었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새로워. 자, 3번.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이런 것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뭐가 어렵냐면 이게 지금 도대체 갑이 누구고 병이 누구고 이걸 알아야 하잖아요. 갑을 명 나오면 일단 머리를 감싸는 사람이 있어. 그게 문제죠. 지금 보면 갑은 을의 저당권이 설정된 병소유 주택. 뭐라고? 누구 주택? 병소유. 뭐, 을 아니야. 병소유야. 알겠죠? 두 번째. 누가 1번이고 누가 2번이야. 이게 중요해. 을이야, 얼이야. 을. 아니고 을이에요? 대구 가서 강의했는데 누구예요? 그러니까 얼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얼. 알겠죠? 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을이죠?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여기가 그다음에 갑이에요. 갑이 임차인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를 알아야지. 뭐래요? 우리가 항상 그래서. 사례형 문제가 나오면 먼저 옆에다 빨리 그리라고. 기본적으로 딱 그리면 그다음부터는 갑이 누구가, 을이 누구가 금방 아는데. 이걸 그리지 않고 보면 일단 뭐 다 읽었어. 읽고 나서 딱 1번 보니까 을이야. 그러면 우리 누구인지 다시 또 읽어야 돼. 그러니까 한 문제, 사례 문제를 풀면 5분, 10분이 걸리니까 1분에 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 5분이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병소유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금 2억에 임차하여 즉시, 즉심을 해서 대학여권을 갖추었다. 그래서 확정인차를 받았다. 그 후 정이 X주택의 저당권을 치르겠죠? 여기 누구죠? 정. 정이 또 2순위 저당권이죠. 저당권을 치르겠다. 그럼 항상 정이 경면에 청구한다고 나와. 왜요? 그래야지 정만 소멸한 걸로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누가 경면에 청구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말소기준권리는 누구다? 갑이죠. 아니 여기 을이죠. 을이 말소기준권리죠? 을 이하는 전부 다 소멸해. 누가 경면에 청구하든지 간에 저당권은 말소기준권리는데 최선순위가 말소기준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을 이하는 다 뭐한다? 소멸하죠. 그 말은 임차인은 병락인에게 자신의 임차권을 주장할 수가 없다. 다른 말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시 보면 구호정의 엑소지 어떻게 저당권을 치르간 다음 저당권을 치르는 거라는 경면에서 무. 여기 뭐가 있죠? 무가 경락인이죠. 경락인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봐봐. 이게 말소기준이죠? 말소기준권리니까 전부 다 뭐란다? 소멸하죠. 이것을 소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1번. 의뢰의 저당권을 소멸하죠. 무가 임대인의 지위를. 이런 말이 힘들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책임져 안져? 안 지니까. 만약에 봐봐. 이 갑이 1번으로 있대요. 1번으로. 1번으로 있을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소멸을 안 하니까. 누가 책임진다? 무가. 무가 누구죠? 양수인이죠.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는 말소기준권리보다 후순이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 당연히 뭐가 된다?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그다음에 3번. 갑이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적법한 배당 요구를 하면. 이 말은 우리가 주택임대차과 상가건물임대차에서 임차인은 채권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경매가 되면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그래서 배당 요구를 하면. 을보다. 여기 봐봐요. 갑이 을보다. 말이 돼? 안 돼. 안 돼죠. 먼저 저당권이 있고 그다음에 임차권이죠. 그래서 갑은 을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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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4번. 갑은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를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죠. 그래서 보면 2번과 4번은 똑같은 말이에요. 2번과 4번은 똑같은데 2번을 좀 더 늘려놓은 것이 4번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5번. 정이 갑보다. 봐봐. 정. 정이 갑보다. 우선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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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 왜? 이 임차인은 전입신고가 있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 확정일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에 이게 지금 보증금이 2억이죠. 조심해. 보증금이 2억인데 확정일자가 없어 봐.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이 2억이니까 소액 임차인 단위죠. 그런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우선 변제권도 있어 없어? 없죠. 그런 경우는 정이 갑보다 우선할 수 있어. 그래서 왜 그렇게 써? 만약 갑에게 확정일자가 없으면 만약 갑에게 확정일자가 없으면 정이 우선하여 배당받는다. 정이 우선하여 배당을 받아. 확정일자가 없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 몇 번이다? 몇 번? 1번. 1번이에요. 4번. 선순위, 담복권 등이 없는 주택에 대해서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나요? 선순위, 말을 잘 읽어. 선순위, 담복권 등이 없는 주택이죠. 아무도 없다 이 말이죠. 대항요건과 확정일자가 줄고 그러면 자기가 1번이다 이 말이죠.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고 뭐가 있어? 확정일자가 있죠. 그러니까 보증금은 관계가 없지. 내가 1번이니까.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 대항력이 있으니까 대항력이죠. 알겠죠? 대항력권을 갖추니까 대항력.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우선 변제권. 1번. 임차권은. 임차권 줄고. 그것은 채권으로서 재산권이죠. 채권으로서 재산권이니까 말 수 있다. 상속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상속. 2번.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줄고. 대지의 황가 대응에도 미친다. 이게 특이하다고 그랬죠? 우리가 주택의 무리가 저당권이죠. 저당권을 봐봐. 저당권이 이렇게 있으면 갑의 토지 위에 갑의 건물을 가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을이 이 건물에만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이 을의 저당권은 건물에만 미치고 토지에는 미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토지, 건물, 임목,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건 농작물. 이 다섯 가지는 별개우 독립한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건물에 대한 저당권으로 토지를 격납받을 수 없고. 토지에 대한 저당권으로 건물이나 임목이나 명인 방법에 의해서 공시된 건 농작물을 격납받을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저당권은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건물에 경매되겠으면 우선변제를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여기 토지하고 이렇게 건물이 있잖아요. 이 건물에 대해서 임차인이잖아요. 이 사람 임차인.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규정에 의해서요. 분명히 건물에 대한 임차인이잖아요. 그런데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 전부에서 우선변제를 받는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의 경매되금에서도 우선변제를 받아. 그래서 대지의 매각대금을 포함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포함한다. 3번은요. 4번에 3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 묵시적으로 갱신 몇 년? 2년. 아까 얘기했죠? 누구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제 통고. 몇 개월? 3개월. 그다음에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 이렇게 됐죠? 임차인이 줄고 소유권을 취득 줄고 써다가 혼동으로 임차권 소멸이에요. 혼동으로 임차권 소멸이니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자기가 자기 집에 자기가 소유자잖아요. 알겠죠?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이긴 지금, 여기 지금 4번에 5번 있죠? 28회 때 나온 거죠? 이 4번에 5번 지문이 지금 최근에 자주 뜨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값을 뭐라 한다? 이것을 임대인이라고 얘기해. 임대인. 여기가 을을 뭐라 한다? 여기서 이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보증금, 1억을 줬죠, 보증금.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A라고 하는 채권자가 있어요, 채권자. 이 채권자가 이 을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 그러면 임차인은 뭐가 한다? 채무자가 되는 거죠, 채무자. 그러니까 이 을은 값하고 관계에서는 임차인. 그런데요, A하고 관계에서는 뭐가 된다? 채무자가 되는 거죠. 됐죠, 지금? 그런데요, 지금 여기 이 을이 돈을 갚지 않으니까, 이 A채권자가 불안하니까 이 을이 받을 보증금 1억 원에 대해서 뭐라 한다? 압류나 가압류를 딱 하라. 압류나 간류를 해. 됐죠? 그럼 이렇게요, 가압류를 딱 하죠? 여기가 보증금이에요. 가압류를 딱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 을한테 보증금을 내주면 안 되죠. 보증금을 주면 다시 나중에 이 사람이 간르에 의해서 번안 판결에 의해서 순서 판결을 받아서 압류가 들어오면 다시 A한테 돈을 떠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요, 이 사람은 돈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대인이라는 사람은 채무자예요. 누구에 대해서 채무자냐? 이 사람은 갑은 을하고 관계해서 채무자예요. 왜요? 보증금 받았으니까. 보증금을 반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주인은 채무자인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임대인 집주인하고 같이 얘기하고 있는데 친구가 지나가면서 물어보죠. 저분 누구냐? 내가 채무자. 이렇게 하면 되죠. 왜요? 정확한 말이잖아요. 내가 뭘 줬어? 보증금 줬잖아요. 내가 내년에 보증금 받을 게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채권자고, 채무자고. 얼마 빌려줬는데? 어, 1억. 왜요? 보증금이 1억이잖아요. 그럼 얼마 빌려준 꼴이 돼? 1억 빌려준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임대인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A한테 돈을 빌린 적은 있어 없어? 없죠? 없는데도 돈을 줘야 돼요. 뭐가 들어왔으니까? 갑류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을의 채무자지 A의 채무자는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제3이라고 하는 말을 붙죠. 제3채무자다.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라 한다? 방금 우리가 봤죠. 임대차에서 임대차여 이 사람이 대학력권 있는데 대학력을 갖추었는데 이게 병한테 이렇게 팔리죠? 그걸 양수인이라고 하죠? 양수인은 뭐라 한다? 임대인의 지위를 뭐라 한다? 승계하죠. 승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죠. 그럼 여기서 임대인이 뭐예요? 임대인이 뭐예요? 제3채무자죠. 제3채무자.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해요. 병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A는 갑한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건물이 팔렸죠. 누구한테 받는다? 병에게. 그래서 채권자는 병에게만 권리를 행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읽어. 가압류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알죠? 그 다음에 양수인은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라 한다? 승계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1억이죠. 보증금이. 보증금이 갑이 딱 들어오면 갑옷 뭐라 한다? 애한테 응 알았어. 내가 나한테 1억 줄게. 이렇게. 10월 31일 날 1억 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랬는데 갑자기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럼 거기서 누가 줘야 된다? 병이 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1억 원을 주기로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이때부터요. 이때부터는 이제 뭘 안 준다? 월세를 전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인데요. 6개월 동안 버텨. 그럼 얼마? 600만 원. 600만 원의 보증금은 안 준단 말이죠. 그런데 갑은 10월 31일 날 A에게 1억 원을 주기로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도 필요 없어. 우리가 보증금 반환이라는 것은 이 갑이 율로부터 임차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 받을 때까지 인도 받을 때까지 발생한 모든 채권을 공지한 나머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현재요. 5월 1일 현재 뭐죠? 임대인이요. 가압류되는 가압류 채권자한테 내가 10월 31일 날 끝나면 보증금 1억을 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데 임차인이 그때부터 보증금을 안 주죠. 압류 들으면 누구나 안 줘. 알겠죠. 왜? 어차피 내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갑은 을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연체 차임 등 모든 것을 공지하고 나머지만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다음에 이 보증금 반환에서는 만약에 임차인이 목적물에 기간이 끝났는데 목적물에 인도하지 않아. 그럼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을 제기하다 보면 변호사 비용 들어가죠. 그 모든 소송 비용까지 다 공지하는 거예요. 됐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이렇게 시설에 놓고 그냥 도망갔어. 그럼 원상복구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원상복구 비용도 다 공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다음에 팔레가 말하겠냐.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제가 됐어. 임대인의 잘못으로 그래도 임차인은 원상복구로 해야 돼. 알겠죠. 왜? 임대차가 임대인이 잘못하든 임대인이 잘못하든 아무튼 어떤 이유로 임대차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 뭐라고 돼 있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리가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임대인의 잘못으로 임대차가 종료가 됐다. 할지라도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로만 부담한다. 이런 말이죠. 이해 되셨죠? 그것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5번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그 주택이 양도가 됐다. 그러면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의 회로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왜요? 양수인 줄고 양수인 이퀄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 이렇게 제3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 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4번 5번은요. 27의 문제죠. 주택의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를 적용 대상 결과 이 적용 대상은 주거용 건물이면 다 돼. 주거용 건물 아니죠. 실지 용도가 주거로 쓴다. 미등기 무호가 가리지 않아. 실지 용도가 주거용. 무호가 미등기도 된다. 일반 미등기 건물 된다. 일시 사용은 안 된다. 왜요? 봐봐. 주택의 생각을 해. 주택의 대상은 최소한 몇 년을 보장하는 거다? 2년이죠. 2년. 그 다음에 항상 뭐를 준다? 월세. 차임을 지급하자. 차임을. 그러면 우리가 일시 사용은 뭐죠? 우리가 숙박시설에 가서 2, 3일 잠자는 걸 일시 사용을 하고 그래. 그런데요. 한 달이면 일시에요? 장기에요? 장기 투숙이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대상은 최소한 2년의 기간을 보장하고 매월 월세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시 사용은 적용한다. 안 한다. 또 일시 사용을 위한 것이 명백한 경우 또 옆줄을 거 써. 부속물 매수 청구 X 그래서 일시 사용은 딱 두 가지를 하면 돼. 주택의 대상 보호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물 매수 청구 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우리가 민법에서 임대차 있죠. 민법. 민법의 임대차에서 보면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경우 부속물 매수 청구 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이 두세 번 시험에 나왔어. 아시겠죠? 자 3번 사무실로 사용되던 건물이 주거용 건물로 줄고 주거용 건물로 용도 변경 필요 없어. 사무실로 먹어 필요 없어. 모르겠다. 명긋해서 실지 용도 실지 용도가 주거용으로 쓰이면 그냥 주거가 되는 거야. 실지 용도가 뭐냐. 이것이 공부상의 상가죠. 여러분 봐봐. 여기 지금 우리 학원 상가죠. 상가인데 이것을 만약에 칸막이 해가지고 뭐냐면 주택임대차 칸막이 해서 고시원으로 하면 뭐가 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실지 용도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임차였으나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닌 경우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지금 뭐죠? 지금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임차였죠? 임대인이 주택 소유자가 아니야? 이러면요. 우리는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관계없죠. 계약은 누구도 체결할 수 있어요. 여기가 뒷붙인 게 뭐죠? 분양아파트. 분양아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여기가 분양아파트가 갑이죠? 분양자죠? 수분양자가 의료. 의리 분양을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이 아직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해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어. 그래서 의리 어떻게 한다? 의리 갑에게 의리 갑에게 키를 좀 달라. 알겠죠? 키를 주면 이 키를 가지고 내가 이 병 병이라는 사람한테 다시 임대를 줘서 이 사람이 보증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보증금으로 잔금을 가르방했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분양자가요. 키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죠. 아닌데 이 사람하고 임대차계가 체결하고 이 사람이요. 여기서 전입신고를 하죠. 그럼 병은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아 못 받아 받는다. 이 말이죠. 아직 의른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아니어도. 요즘 이제 여러분 대표청이 어제도 누가 상담이 와가지고 담보신탁이라고 담보신탁 담보신탁이 뭐예요? 우리가 만약에 뭐죠? 집에 방이 내가 다가오주택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방이 건물이 3층 건물인데 여기 지금 소유의 임차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한다? 담보신탁을 통해서 하면 대출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죠. 신탁사에다가요. 일단 신탁을 하죠. 여러분 보면 국민의힘 보면 KB신탁이 있죠? 그래서 거기다 담보신탁을 맡기죠. 그러면 그래서 수익증권을 줘. 담보신탁에서. 그러면 그 증권을 가지고 와서 은행 가서 돈을 빌려요. 알겠죠? 그럼 물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나에서 누구 앞으로요? 신탁사로 넘어가죠. 등기가. 그러면 우리는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약에 3층짜리 건물인데 각 층마다 소유의 임차인이 있죠? 그러면 대출을 받을 때 소유의 임차인의 최우선 배정권이 일단 다 공지하고 대출을 해줘.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담보신탁을 할 때는 그렇지 않고 그냥 대출을 해준단 말이에요. 또 신탁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개인이 대출을 받는 것하고 신탁사가 대출을 받는 것하고 양이 달라요. 기준이. 우리가 개인 대출을 하는 데는 50%로 50%로 제한이 돼 있죠. 그런데 신탁사가 대출은 70%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탁사로부터 수익증권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은행에서 돈으로 대출을 받으면 대출을 훨씬 더 많이 받을 수 있죠. 이해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 자연적으로 이제 신탁 해제가 돼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봐. 내가 신탁자한테 소유권을 넘기죠. 넘겼다가 다시 소유권을 가져오죠. 우리는 원칙적으로. 내가 팔았다가 다시 사오면 내가 치득세를 부담하죠. 치득세. 그런데 담보신탁은 치득세 같은 게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런 유리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을 받을 때 꼭 은행 가가지고 갚을 필요 없단 말이죠. 담보신탁 있죠? 담보신탁 있어. 아파트가 다 돼. 그래서 담보신탁을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것이 좋은데 만약에 그래서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죠? 그럼 바로 여기서는 말한다. 공매 절차를. 공매. 이때의 공매는 국세 징수법상 우리가 보면 경매 또는 공매. 그런 말하죠? 그때의 공매가 아니고 공개 매각 절차를 바라봤어요. 공개 매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처분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일단 돈을 갚고 알죠? 남은 이 돈을 그래서 위탁장태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어차피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빌려도 돈 못 갚으면 어차피 경매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런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항상 우리가 신탁이라고 등기 보면 항상 신탁으로 돼있어. 신탁. 그러면 신탁은 항상 신탁 원부가 있어. 신탁 원부는 등기소에 가서 신탁 원부를 좀 떼달라고 해야 돼. 그럼 등기소에 신탁 원부를 줘. 그럼 거기 보면 위탁자하고 신탁자 관한 계약 관계가 나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위탁자가 임대를 줄 때는 수탁자 뭐죠? 수탁자죠. 신탁회사 KB 신탁회사의 신탁회사의 동의를 유효한다 이런 식으로 꼭 돼있어요. 그럼 동의를 받아서 주면 되는 거예요. 임대할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신탁사가 소유자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자가 말할 수 있어 임대를 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죠. 반드시 자기의 현재 소유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요즘은 작년에 보니까요. 전체에서요. 2018년인가요. 신탁사에 신탁된 재산이 480조인가 그래요. 480조. 알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은행 대출 같은 거 받고 그러면 심사도 까다롭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회피하고 바로 그냥 어떻게 한다? 신탁사에 신탁을 해가지고 돈을 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졌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돈을 나는 한 5억 정도를 빌고 싶은데 은행에서는 3억 5천밖에 안 돼. 그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경우를 어떻게 한다? 신탁사에 신탁을 해가지고 신탁 증권을 넘겨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은행 가서 제출하면 바로 그냥 대출이요. 우리가 받는 개인 대출을 한도보다 훨씬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 그런 것도 똑같이 지금 니을과 똑같은 것이다. 이해되셨죠? 정답 몇 번이다? 3번이다. 6번은요. 26회죠? 오른 것은 이렇게. 주민등록 신고는 신고 동일함이 행정청이 수리한 때 줄고 행정청이 수리한 때 이때 효력이 발생해. 1번 틀렸죠? 도달한 때가 아니고 수리한 때. 2번 등기 명령 집행에 따라 주택 전부에 대해서 타인명예 임차권 등기 줄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죠? 그러면 소액 보증금을 내고 그 주택을 임차한 자는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 줄고 임차권 등기가 끝난 뒤 소액 보증금을 내고 들어온 소액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소액 옆줄고 우선 변제권은 인정 우선 변제권은 인정 우리가 임차권 등기를 왜 했다? 아까 우리 3대 원칙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건물 소재지 지방법원에 청구하는 거죠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아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 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집에는 이미 사람은 살지 않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똑같죠? 그런데 끝난 주택을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온 사람은 뭐는 못 받는다? 최우선 아무리 소액이어도 최우선은 못 받아 뭐는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변제권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임차권보다 선순위 저당권이 현재 그러면 뭐다? 이 말이 뭐예요? 저당권이 1번 임차권이 2번 이 말을 빨리 알아야죠 그럼 말소기준권리가 어디다? 저당권이죠 경매가 됐죠? 경매? 경매의 매수인 경매의 매수인 누구다? 경락인이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안한다? 안한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거잖아요 여기 갑의 집에 을이 임차 갑이요? 갑이 저당권이고요 저당권이고 병이요? 임차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이게 알겠죠? 그럼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락인 누구다? 경락인은 정이죠 정이 경락인인데 을 여기 이하는 전부가 다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경락인은 임차권을 승계한다 안한다? 안한다 그 다음에 4번 소액 임차인은 출고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 확정일자가 아니죠 뭐를 해야 돼? 뭐를 해야 돼? 대항요건 확정일자가 아니야 대항요건 이렇게 대항요건 이렇게 자 소액 임차인 한번 해봐 소액 임차인 먼저 서울시 얼마? 보증금 얼마? 1억 천 그 다음에 얼마까지? 3천 1억 천에 3천 7배 그 다음에 과민의 적권역은? 1억에 3천 4배 그 다음에 광역시야고 그 다음에 7개 어디? 6천에 2천 기타 나머지는? 5천에 1천 7배 알겠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 5번 조태 김차인의 우선배적권은 출고 대지 황가대감 아까 우리 했었죠 황가대감 미쳐 미쳐 미친다 미친자 대지와 건물의 황가대감 전부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 몇 번? 아니 제가 안보고 그냥 오는거에요? 정답 몇 번인지 몰라요? 몇 번? 2번 자 7번 7번 7번이요 25위죠 2019년 2월 1일 갑은 의뢰 서울 소재 엑소주택을 보증금 9천 임대기간 1년 줄고 임대기간 1년 이게 딱 걸려야죠 보증금 9천이죠 서울인데 9천이니까 소액이죠 됐죠 지금? 그 다음에 몇 년이다? 1년이니까 몇 년을 주장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2년이나 1년을 둘 중에 하나를 주장할 수 있죠 알겠죠? 여기서 누가 임차인이에요? 갑하고 갑은 갑은 그걸 알아야지 그걸 알아야 돼 그걸 모르면 안돼 우리는 보통 갑이 임대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갑이 누구에요? 임차인이죠 왜? 의뢰 서울 소재 주택으로 돼 있으니까 의뢰 임대인이죠 갑은 임차인이죠 됐죠? 같은 날 같은 날이에요 같은 날 2월 1일이네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그러니까 언제 그러면 대학력을 언제 주민등록 출고 2월 2일 0시 써 2월 1일 0시 자 그 다음에 자요 2020년 1월 1일이네 출고 2020년 1월 1일 거기 1월 1일을 출고 그럼 우리가 지금 보증금 얼마죠? 9천이죠 9천이니까 500만원의 보증금의 증액을 총괄할 수 있다 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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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예요 어? 어? 오케이 일단 5%가 안 돼 5%면 5%만 증액할 수 있죠? 450이 돼야 되지 500이 안 되죠? 자 또 뭐가 안 돼? 기간이 오케이 오케이 기간이 1년 이후에 증액을 해야 돼 두 가지가 틀려 1월 1일이 중요하다고 지금 계약이 2월 1일 날 계약했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것을 증액하려면 2월 2일 이후에 증액해야 돼 1년 이후에 증액해야 돼 두 번째는 5%니까 450 이상은 증액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럼 만약에 500을 증액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500 증액해서 그러면 어떻게 돼? 500 증액 500 했죠? 500 증액해서 500 증액했어 해달라 하니까 해줬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법에 나와있죠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초과에서 지급한 경우 초과에서 증액한 경우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2020년 3월 1일 갑이 임차권의 전속을 주장해 갑이 누구요? 임차인이죠 지금 1년 지났네? 1년 지났네? 그러면 임차권의 전속을 주장하더라도 으른 임대인은 기간 만료가 됐으니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없다 왜 없다? 어? 왜 없어? 써 그냥 2년 미만은 2년으로 주장 가능 누가? 갑 갑은 1년 기약이니까 갑은 2년으로 주장할 수 있고 1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갑은 2년 살겠다 이 말 아니에요 아니 누구 갑은 그럼 을은 야 1년이니까 나가 그러면 돼야 하는데 아까 우리 계속 나왔잖아요 두 번이나 임대인은 선택권이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선택권이 있다? 임차인만 선택권이 있다 이해 됐죠? 자 3번 2019년 6월 1일 동고 가족이 없는 이게 또 중요해 왜? 우리는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하거든 애는 동고 가족이 없다잖아요 그럼 뭐다? 혼자 살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혼자 살고 있다 그러면 자신의 주민등록을 출고 다른 주소로 이전 다른 주소로 이전 이퀄 대학력 상실이에요 전출이니까 대학력 상실이죠 그래서 그런데 계속 그 주택에 잠은 자고 있어 주민등록은 전출하고 된다 안 된다 안 돼 보호 된다 안 된다 안 돼 대학력은 뭐가 된다 유지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4번 2018년 12월 1일 을이 병에게 X주택에 대해서 금지당권을 설정했어 그럼 봐봐 우리가 전입신고는 언제? 2019년 알겠죠? 전입신고는 그런데요 전입신고는 언제 돼있어? 2018년 12월 1일이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언제를 기준으로 본다 그랬어? 언제를 기준으로? 최우선이냐 아니냐는 것을 언제를 기준으로 해 여기 봐봐 봐봐 여기가요 누가 전입권자가 누구예요? 의리인가요? 의리 아니요 여기 의리죠? 의리 근장인데 누군지 모르겠네 근장한테 언제요? 2018년 12월 1일 날 근장을 잡았죠? 그러고 나서 갑이요 언제요? 2019년 2월 1일 날 임차인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임차인이 소액이냐 아니냐는 것은 언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어? 근저당권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기준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이게 중요하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요 지금 써놨서 거기다가 개정 그래가 돼있나요? 개정 그래서 어떻게 돼있냐 2010년 7월 21일에 한번 바뀌었고 2013년에 한번 바뀌었고 2016년에 한번 바뀌었고 2018년 9월 18일 언제다고? 2018년 9월 18일에 어떻게 바뀌었냐 봐봐 서울에서 그냥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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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으로 바뀌었어 1억 천 1억 천에 얼마까지 3천7백으로 그러면 여기 2018년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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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였다? 이전에는 1억에 얼마까지? 3천4백으로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지금 여기 보면 2016년 3월 31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는 이해 됐어요? 아 그 날짜 보고 있어? 2016년 3월 31일 이후죠 그러니까 4월 1일부터 이 말이죠 4월 1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는 얼마였다고? 1억에 3천4백이었다고 됐죠? 2018년 9월 18일부터는 1억 천에 얼마였다? 3천7백이라고 지금 1억 천에 3천7백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가 언제요? 2018년 12월 1일이죠 그러니까 1억 천에 3천7백까지죠 이해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2019년이니까 관계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은 보증금이 얼마다? 9천이죠 9천이니까 최고 얼마까지? 3천7백까지 모호된다 이 말이죠 이해됐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나왔어? 3천7백만원의 한도에서 병보다 우선하여 뭐할 수 있다? 변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3천7백 아시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5번 2019년 7월 1일 의리 정에게 주택을 양도했어 2019년 7월 1일이니까 지금 이 사람 봐봐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 대학력이 언제 발생했어? 대학력이 언제? 2월 2일 0시죠? 그러면 더 빠르죠? 더 빠르죠? 임차인이? 그런데 정에게 주택을 양도 줄고 정에게 주택을 양도 써 정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정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 왜? 갑의 임차권이 대학력이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갑은 누구한테 정에게 보증금의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몇 번? 4번하고 5번이 된다 4번하고 5번 알겠죠? 4번하고 5번 원래 여기 3천5백인가 이렇게 생각해 내가 고쳤단 말이죠 이걸 지금 써놨죠? 이걸 쓰면서 고쳐놓은 거라고 알겠죠? 그러니까 4번하고 5번이잖아요 만약에 3천4백 그러면 돼 안 돼 그게 틀리지 3천4백으로 고쳐야 되는데 틀리게 하려면 답이 몇 번인가는 못 보고 그냥 숫자만 바꿨어 알겠죠? 그러니까 답이 두 개가 돼 있네 알겠죠? 바쁘가지고 답은 몇 번인가 볼 시간이 없으니까 날짜만 바꿨단 말이죠 원래는 어디로 바꿨으면 3천4백 한번 바꿔봐 그냥 3천4백으로 바꿔 3천4백으로 하고 정답 몇 번 한다? 5번으로 한다 됐죠 지금? 그러면 정확하지 이해됐죠? 3천4백이 아니고 얼마가 돼야 된다? 3천7백 아시겠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렇게 됐죠 지금? 다 수정했죠?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지금 보는 방법 알겠죠? 오케이 8번 8번은요? 24일 건데요 1번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 출고 묵시적으로 갱신을 말한다? 법정 갱신이죠? 몇 년? 2년 2년 써 거기다가 2기 연체 시 2기 인정 X 묵시적 갱신은요? 2기를 연체하면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주택의 정보를 일시적으로 사용 일시적으로 사용 주택의 정보를 주택의 정보를 적용돼? 안 돼? 일시 사용 두 가지가 안 돼? 뭐 안 돼? 첫 번째 주택의 정보를 주택의 정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 오케이 오케이 부속물 매수 정권 인정 X 이렇게 자 그 다음 3번 3번 임대차 보존금의 감액으로 주택의 정보법상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액 임차인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임대차 보존금 감액으로 이렇게 돼 있죠? 감액 동그라미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경매 개시 등기 전까지 소액 임차인이 되어야 돼 그 다음에 4번 임대차 성립시에 임차 주택과 대제가 임대인의 소유예요 자 그럼 봐 여기 여기 한번 봐봐 아까 우리 뭐라고 했어 주택 임차인은 뭐를 포함한다 뭐를 포함해 대지와 건물에 매각대금을 다 포함한다고 그랬죠 임차인은 이것과 이걸 포함하죠 처음에는 둘 다 갑의 거 했어요 나중에 땅이요 땅 주인이 병으로 바뀌었어요 필요 없어 그래도 임대차 계약할 때 토지와 소유자 건물에서 동일했죠 그런데 나중에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가 병으로 바뀌었죠 그래도 이 병의 토지의 매각대금에서 을은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지가 임대인의 소유인 경우 대학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대지만 경매 대다 대지만 경매 우선 변제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대지의 소유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 경매가 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런데 써 옆줄을 웃고 뭐라 쓰냐 그러나 그러나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경우에는 대지의 저당권 설정 후 신축된 경우에는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X 대지 매각 대금에서 우선 변제 X 이렇게 됐죠 5번 주택임자 보호법상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이 또 나왔죠 여기 지금 두 번째죠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돼 대학력을 갖춘 임차인이죠 알겠죠 그런데 가압류된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돼죠 양수인은 채권 감유의 제3채무자의 지위를 뭐란다 승계한다 승계 앞줄 긋고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게만 권리행사 양수인 가압류 채권자는 양수인에게만 권리행사 알겠죠 정답 몇 번 정답 몇 번 2번이요 자 9번 오른 것은 23회죠 최선수인 전세권자 이게 이제 문제였나 말이죠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 갑이 있죠 갑이 있고 여기 A가 있고요 A가 임차인이에요 이 임차인이요 전입 신고를 하고요 확정일자를 했어요 그 다음에 보증금이요 1억이에요 서울시에요 됐죠 자 그럼 여기 어때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아 여기요 죄송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전입 신고를 했죠 신고하면 뭐가 생겨요 대학력 대학력이 생겨요 1번 그럼 대학력과 학점일자를 했죠 그럼 뭐가 생겨 우선변제권 대학력과 학점일자 우선변제잖아요 대학력과 소액이죠 소액 소액 그럼 세 번째 뭐가 있어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요 여기요 B죠 B가요 전세력 아니 A가요 불안해 A가 불안하니까요 임차인이 또 전세권 등기까지 전세권이죠 그럼 임차인은요 이 네 가지를 다 선택적으로 주장을 해요 뭐하고 대학력 우선변제 최우선변제 전세권을 다 주장할 수 있어요 됐죠 지금 여기서 이제 여기서요 만약에요 여기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요 을 을이 만약에 여기 저당권을 개발 저당권 그럼 경매가 되죠 저당권에서 경매가 되죠 그러면 저당권 이하만 소멸하죠 소멸하니까 뭐되요 전세권 등기는 소멸하지만 임차권을 소멸한다는다 안한다 이게 첫 번째 중요 됐죠 선택적으로 주장하니까 자 두 번째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번에는 여기요 여기가요 여기가요 을이요 여기서 저당권이 있어 여기가 저당권이 있어 그럼 저당권이 있죠 그럼 경매가 되면 누구만 없어져요 저당권만 없어지죠 알죠 임차권과 전세권을 소멸한다는다 안 하는데 문제는 문제는 소멸하지 않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하죠 배당 요구 배당 요구하면 전세권만 소멸을 해 알겠죠 배당 요구하면 말소기준권로에다 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하면 전세권을 소멸하죠 만약에 전세권을 배당 받으면 임차권도 같이 소멸하겠지만 아직 배당 받지 못한 게 조금 남아있어 그러면 임차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는 전세권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지 임차권으로서 배당 요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지금요 여기 저당권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저당권이에요 알겠죠 AA 의례요 됐죠 지금 여기 치워 여기 이 상태에서요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임차인이 전출 신고를 해요 전출 전출 신고를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대학력 있어 없어 없죠 대학력과 확장일자가 있어야 우선 면정인데 우선 면정도 있어 없어 없죠 대학력과 소액이 돼야지 최우선인데 전입신고가 없으니까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전출 신고를 한과 동시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모든 권리는 일순간에 아웃이 돼버려 그런데 뭐는 남아있어 전세권은 남아있다 얘 말이죠 이해 됐죠 지금 선택하니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여기서 이 사람이요 이 A가요 A가요 집주인이 여기서 이 사람이 지금 9천이야 9천 9천인데요 천을 증액해달래 천을 천을 좀 더 올려달래 천을 증액을 했어 됐죠 이 증액을 한 것이 여기요 여기 을 을이요 저당권이 있어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증액을 했어 저당권이 있고 난 다음에 경매가 되죠 경매가 되면 어떻게 돼요 저당권이란다 소멸하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증액한 부분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 되셨죠 지금 이것을 선택적 행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은 우리나라에서는요 아무튼 갑 5부 갑은 누구냐 그건 임차인이에요 임차인은 전세권보다 워낙 빵빵한 거예요 모든 걸 다 보호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임차인의 권리가 너무 강력하게 보호가 되고 있어 무슨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은 법의 논리로 보면 약간 문제는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 사회에서 소수자죠 소수자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는 사람은 소수자라고 그래요 알겠죠 힘이 강한 사람은 다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번에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했죠 소자가 많다고 해서 힘이 다수가 아니고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을 다수라고 그래 권력이 없는 사람 야당을 소수라고 그래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서 누가 소수해요 임차인이 소수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호해야 돼 소수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의 권리가 좀 많이 보호가 되고 있죠 아시겠죠 그것을 얘기해요 다시 한번 볼까요 1번 최선순이 전세권자로서의 지휘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의 지휘를 함께 가진 자가 전세권자에서 경련을 신청하죠 그럼 뭐만 없어져 전세권만 임차권을 소환한다 안한다 안한다 임차인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있다 이 말이죠 2번 주택임차인과 전세권자의 지휘를 함께 가진 자가 임차인의 지휘에서 배당요구죠 배당 임차인으로서 배당요구겠죠 전세권자로서는 배당요구 해서 안 했어 안 했죠 그럼 전세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전세권도 배당요구 한 것으로 본다 틀렸죠 선택적 선택적 알겠죠 3번 대항력에 있는 주택임차인과 분리하여 줄고 임차인과 분리하여 보증금 반한 채권만 양수 보증금 반한 채권만 양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임차인이다 아니죠 써 임차인X죠 돈만 양수 받았다는 거에요 돈만 보증금만 그래서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에 대해서 배당요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배당요구는 누가 해야 되죠 배당요구는 임차인 플러스 임차인이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요 임차인이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가 있어야 배당요구를 그런데 지금 이 인간은 임차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지문도 한 두세 번 나왔어 4번 대학요구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권자는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인 소유였던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대지와 건물을 포함한다고 했죠 그런데 처음에는 동일했는데 나중에 땅의 소유자가 바뀌어서 경매가 됐죠 그러든지 말든지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있다 이렇게 그래서 대지의 황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4번 맞는 말이죠 5번 주택임차인이 사망하죠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사실상 사실원 배우자는 항상 틀렸죠 항상 알겠죠 왜 항상 틀렸어 사실원 배우자는 참 우리가 사망한 상속인이 상속인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사실원 배우자 사실원 배우자가 단독으로 항상 단독으로 그런데 상속인이 있을 수 있죠 상속인이 있는데 가정공동생활 가정공동생활은 같이 집에서 살았다 이 말이죠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 했다 안 했다 했으면 상속인만 상속인이 다 가져가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뭐다 상속인 몇천인에 이촌인에 이촌인에 상속인하고 사실원 배우자가 뭐란나 공동으로 상속을 해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딱 봤을 때는 지금 사망했는데 상속권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상속권자가 있으면 언제나 사실원 배우자가 우선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인이 단독으로 이촌인하고 사실원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러면 안 되지 누가 없을 때 상속이니 없을 때는 사실원 배우자지만 있을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번 틀렸죠 정답 몇 번이다 4번이요 10번 틀린 것은 대항력이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기간 만료로 종료됐죠 임차주택이 양도 되더라도 지금 봐봐 대항력이 있는 줄거 대항력이 있죠 그 다음에 종료돼 종료 줄거 그 다음에 임차주택이 양도 줄거 양도 양도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양수인에게 대항하거나 상당한 기간 안에 뭐래서 줄거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일을 제기 이 일을 제기 써 밑에다가 종전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천구 종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천구 이렇게 자 여기 봐 이렇게 보면 예전 갑이 있죠 갑이권 이게 누구죠 을이 지금 임차인이죠 임차인이죠 갑이 있고 임차인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대항력 대항력인데 중간에 건물주가 병으로 바뀌었죠 병으로 병으로 바뀌었죠 원칙은 뭐란다 원칙은 의른병한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런데요 여기서 이게 1번이에요 상당한 기간 안에 뭐란다 이 일을 제기 이 일을 제기 상당한 기간 안에 이 일을 제기 그러면 2번요 갑에게 보증금 반환을 말 수 있다 정구할 수 있다 보증금 반환을 말 수 있어 정구할 수 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 자 그 다음에 2번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줄곱 미등기 주택 밑에 또 하나씩 무허가 건물 자 그럼요 미등기 주택하고요 무허가 건물에 되는 것이 3가지가 있어 자 미등기 주택하고 무허가 건물에 되는 것이 3가지 뭐뭐가 있죠 3가지 미등기 주택 무허가 건물 되는 것이 3가지 뭐 주택임지차 보호법도 지상물 매수 청구 뭐라고 지상물 매수 청구 지상물 매수 청구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이렇게 3개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3가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주택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 끝났다 아무리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죠 그러면 임대차 관계는 종료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변제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전속한 것으로 봐 그 다음에 4번 다가구용 단독 다가구용 단독 단독 동그라미 지범만 지범만 다가구용은 지범만 그 다음에 옆에서 옆에다가 다세대 다세대 이퀄 동호수지번 다세대는요 동호수지번까지 다가구용은 뭐만 지범만 이렇게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췄죠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췄죠 그러면 저당권이 몇 번 1번 임차권이 2번이죠 후순위 저당권 아까 똑같아 누가 경멸에 청구하든지 간에 줄거봐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 줄거 말소 기존 권리는 말소 기존 권리는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 최선순위 저당권을 기준 이렇게 그러니까요 1순위가 말소 기존 권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당 임차권은 몇 번이죠 2번이죠 1번 이하는 전부가 다 뭐란다 소멸하고 그 다음 미수인 미수인 누구죠 두 번째 미수인이 경락인이에요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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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11번 자 22회죠 갑소유 대지 위에 있는 갑의 주택을 임차한 을은 주택민차 보호법상 보증금중 일정에 줄거 보증금중 일정에 뭐라고 한다 바로 옆에 최우선 변제라고 그래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바로 옆에 소액 임차인이라고 얘기해요 됐죠 1번 갑의 주택을 병에게 매도했죠 병에게 매도 그러면 을은 그 매매대금 여러분이 최우선 변제가 줄거 최우선 변제로서 경매 또는 공매식 경매나 공매가 될 때만 최우선 변제야 매매대금 매매대금 그것은 대항력의 문제예요 대항력의 문제고 알죠 대항하느냐 문하느냐 문제이고 지금요 우리가 우선 변제냐 최우선 변제냐 하는 것은 뭐다 우선 변제냐 최우선 변제냐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경매에서 경매나 공매할 때만 매매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매매는 뭐다 대항하는 문제예요 매매가 됐죠 그러면 내가 전입신고가 돼 있으면 새로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만약에 전입신고가 안 돼 있으면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의 문제이고 경매가 되면 매각대금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최우선 변제의 문제이고 아시겠죠 자 2번 주택의 경매 절차에서 의리 다른 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를 받으려면 민사집행법에 집행법원에 출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 해야 돼 이걸 말한다 배당 요구 채권이라고 얘기해 배당 요구 채권 그러면 옆줄 거 써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 등기 된 경우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죠 그럼 이러면 어떻게 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등기한 거잖아요 등기가 된 경우 당년 배당이야 당년 배당 먼저 배당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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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연히 배당한다 이렇게 그 다음요 3번 대지의 저당권이 설정할 당시 주택이 미등기처럼 존재해 그럼 대지 줄고 그 다음요 주택이 미등기 줄고 필요 없어 우리가 아까 뭐랬어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에도 주택임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땅 위에 건물이 있죠 근데 건물이 미등기인데 내가 거기 임차 아니에요 그러든지 말든지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 전부로부터 우선변자를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건물이 미등기니까 건물은 경매가 안되고 뭐만 경매가 된다 대지만 경매 되죠 대지의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자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번 주택과 대지가 함께 경매 되어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 줄고 건물과 대지와 건물의 매각대금에서 동시에 배당 거기 줄고 바로 밑에 바로 밑에 안본 배당 받음이 원칙이다 줄고 안본 배당 거기다 써 공동저당에서 동시배당에 관한 규정을 동시배당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 이렇게 유추 적용 이렇게 자 봐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사람이 여기 건물 있죠 건물이 있고 여기 대지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갑의 건물하고 의라한데요 대지하고 건물 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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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요 여기 의료 임차인인데 보증금이 3천이에요 3천인데요 여기 대지하고 건물이 다 갑의 건데요 이 두 개가 한꺼번에 경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요 2천이 나오고요 여기에서는요 3천이 나온 거예요 3천이 그러면 이 임차인이 돈을 받아갈 때 3천을 받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받아갈 때 어떻게 받아가느냐 자기 멋대로 받아가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배당할 땐 암분액을 정한다는 말은 채권에게 비례해서 받아간다 채권에게 비례해서 그 말이 무슨 말이다 이 의료는 3천을 받아갈 때 건물하고 건물하고 그다음에 대지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얼마죠 이 사람이 받을 돈이 얼마예요 3천이죠 3천 3천이죠 그래서 의리 받을 돈이 3천이잖아요 의리 받을 돈이 알겠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지금 뭐죠 건물에 대한 경매 대금 얼마죠 3천이죠 대지에 경매 대금 얼마죠 2천이죠 2천 알겠죠 그 다음에 대지하고 건물에 경매 대금을 더해 더하면 얼마예요 5천이요 두 개 더하면 5천 이렇게 5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얼마 받아가 얼마 뭘 계산을 해요 1,800이죠 여기는 1,200 아니에요 그래서 3천을 받아간다 이 말이죠 왜 이렇게 빠르냐고요 나는 이것밖에 몰라요 알겠죠 나 말이죠 계산 못하니까 아무튼 공동장애가 동시에 담겨가지고 이거 외에는 절대로 숫자로 쓰지 않아 알겠죠 지금까지 10년 동안 울고 먹고 있어 그래서 금방 나와 알겠죠 1,800이고 1,20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3천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받아가는 게 아니고 이걸 뭐랍니다 암분액을 정한다 이렇게 동시 배당에 있어서 우리가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봐봐 3천은 받을 돈 3천이에요 여기는요 건물 매각대금 건물 건물 그 다음에 여기는요 두 개를 합해 토지하고 건물 합해 5천이죠 토지 건물 합해 5천이고 여기는 뭐죠 토지 대지 매각대금 2천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돼요 뭐 어떻게 계산기를 두는 거야 나도 몰라 알겠죠 그것은 그래서 모봉서 선생님한테 물어봐 알겠죠 자 됐죠 자 몇 번이죠 5번이죠 갑이 돼지만을 병에게 매도한 뒤 돼지만 그 돼지가 경매가 되죠 을은 그 황가대금 즉 돼지의 황가대금에서 우선 매장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고 했죠 있다 처음에 똑같으면 나중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문제가 돼야 안 돼 안 된다 정답 몇 번이다 1번 12번은 옳은 것은 1번 계약세상 2011년 22회죠 계약세상 확정일자를 보유하는 기간은 확정일자부 작성 줄고 자 줄고 그 다음에 1년 단위 1년을 단위로 인맥크대가 써 플러스 20년 보관 20년을 보관을 해야 돼 2번 주택임차권은 임차권이 뭐예요 재산권이죠 아까 우리 한 번 나왔어 상속될 수 있다 아까 우리 29년인가 나왔잖아요 상속될 수 있다 3번 주택임차가 묵시적으로 행신돼요 묵시죠 임차인은 임차인은 써 그다 써 언제든지 해지 통과 바로 써 언제든지 해지 통과 플러스 3개월이야 3개월이 지나고 해지 통과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은 기분 나쁘면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얘기해 그리고 나서 몇 개월 있으면 3개월이 지나면 종료가 된다 이 말이지 3개월이 있다가 해지한다 이 말이 아니라고 알겠죠 언제든지 나가고 싶으면 얘기해 아시겠죠 그리고 몇 개월 있으면 3개월이 지나면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그래서 3번 틀렸죠 4번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 끝난 후 아주 중요해 보존금을 반환 받지 못했어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 보존금 반환 못했는데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요 그래서 임대차가 끝나도 보존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5번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른 걸 안 돼 써 주택공사 쓰고 밑에다 써 위에다 써 지방공사 그 다음에 중소법인 중소법인 알겠죠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소법인이라고 그냥 해 LH공사 그 다음에 지방공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죠 중소법인 그렇게 쓰면 돼 그냥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다음에 A가 선정한 입주자 항상 이것으로 희한하게 또 입주자란 말했어 여러분도 아마 중계를 하다 보면 입주자가 이렇게 할 거예요 아마 계약서가요 LH공사에서 항상 입주자로 나오나 봐요 알겠죠 임차인이 아니고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치죠 그러면 누가 주택공사가 대학력을 취득한다 취득한다 알겠죠 이거 세 개 빼고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른 법인은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자 13번 여러분요 1번 아니야 당장 정답이 나는 몰라 몇 번이지 문제만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요 이런 봐봐요 문제를 풀면서 OX가 안 돼요 되죠 자 13번 주택하고 상가는요 둘 다 얼마다 둘 다 5%예요 4번 자 주택 예의죠 써 거기다가 20분의 1이에요 여러분 20분의 1은 얼마요 100분의 5예요 100분의 5 100분의 5는 얼마요 5%예요 상가는 그냥 100분의 5라고 나왔어 100분의 9에서 100분의 5로 바뀌었어 알겠죠 100분의 5에서 5% 5% 이렇게 자 14번 분당 왜 분당 산지 모르겠네 남항주도 아니고 분당에 사는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을소유주택을 뭐라고 노노노노 tot 이음이 뭐가 돼있어 저당권 설정돼있다 이게 중에 병은 병은요 아 갑은 이미 병의 저당권 병의 저당권 설명과 해서 갑 이게죠 임차인이 이렇게 자 설정되는 운솔유주택을 운로부터 2019년 4월 1일에 보증금 1억 3천이네 인생 끝났네 1억 3천이면 최우손은 된다 안된다 안돼 그래서 인도받고 점심opp을 마치고 2020년 현재까지 살고 있네요 그럼 2019년 4월 1일이죠 2019년 4월 1일이죠 그런데요 왜 2022년 10월 24일 아직 안됐는데 현재냐 시험치는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치는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10월 31일을 일으켜야 되겠죠 알겠죠 이때는 아마 2010년 이후 10월 24일 날 시험을 쳤나봐요 그날이 아마 토요일이었나봐요 아시겠죠 내가 각색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살고 있다 2015년 6월 12일 정이 병에 대한 5천만 원의 채권으로 액수주택을 몰았다 가압류했어 누가요? 정 정이 2015년 2015년 6월에 가압류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8월 6일 다시 무가 2번으로 저당권을 설정을 했어 2019년 언제 8월 6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020년 10월 8일 무의 저당권이 실행되어 액수주택은 A에게 매각되었다 배당할 금액이 얼마다 2억 3천이다 그 다음에 병과 무의 채권은 각각 얼마다 1억이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알겠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가압류가 뭐냐 가압류가 봐 가압류는 뭐를 가압류하냐 이것은 채권 채권을 가압류해 채권을 가압류해 채권을 알겠죠 그러니까 가압류는 가압류는 모든 순위가 뭐란다 순위가 평등을 해 평등 순위가 평등하다고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가압류 이하의 권리는 가압류하고 채권에게 비례해서 평등하게 배당을 받아 여기가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있어도 저당권이나 전세권이 가압류보다 먼저 받는 게 아니고 채권에게 비례해서 평등하게 배당을 받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보시면 지금 건물이 누구 거예요 울 거죠 그럴 건데 지금 누가 있어요 병이 저당권이 있는데 이 여기 저기 지금 가비라는 사람이 임차인이죠 임차인 2019년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5년에요 2015년에 정의 병에 대한 5천만 원을 잡고 이미 주택을 뭐랬어 갔어 왔죠 X주택 맞아요 X주택 맞네요 X주택을 가압류했죠 언제요 2015년 6월 12일날 그 다음에 2019년 8월 6일이죠 8월 6일에 또 누가 있어요 무 무가 또 저당권이죠 무가요 무가 또 저당권이죠 무가 저당권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은 이제부터 봐 자 1번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자의 우선함으로 틀렸어요 여기 봐봐요 여기 우리가요 가압류가 아마 이 정도에 있나봐요 가압류가 2015년 6월 12일인거 보니까 여기 아마 가압류가 이렇게 있나봐요 그러면 가압류는 가압류는요 이 저당권보다 가압류 이하의 권리는 가압류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평등하게 비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다 저당권자는 가압류권자의 우선함으로 언제나 그러면 안돼 알겠죠 그래서 정은요 무는 정보다 우선하여 틀렸어 무는 정보다 우선하여 그러면 안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써 거기 무와 정은 무와 정은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 이렇게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 이렇게 그 다음에 5번은요 2번은요 갑이 임대차 계약사상 뭐를 받았다 확정일자를 받았다 확정일자 그러면 저당권자 누구에 대해서 병 병에 대해서 우선 대한대 저건 병이다 1번이죠 대한대 안대 3번요 무의 저당권 실행으로 갑의 임차권을 소멸하죠 왜요 아 이러면요 죄송한데요 아마도요 여기 가압류가요 2015년이 아니고 이걸 각색을 해야 되는데 아마 가압류가 2019년인 것 같아요 가압류 거기 보면 거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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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3번째죠 2015년 6월 10일이라 되어있죠 여기서 2019년 2019년을 바꿔 알겠죠 그래야지 이게 지금 문제가요 문제가 딱 맞아서 가네요 봐봐 어 여기가 이쪽 가압류가 아니고 여기 봐 가벼게 있죠 가벼게 있으면 여기서 어떻게 되죠 여기 정 정이 지금 뭐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여기 뭐가 있다 무 뭐가 뭐가 있고 저당권이 있고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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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봐 다시 했어요 왜냐면 지금 앞뒤로 지금 자람 뭐냐 가압류가 너무 위가 있어가지고 아마 2015년을 제가 이거 사식을 더 사 4년을 더 더해서 했는데 이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됐죠 됐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저당권 갑 갑유 저당권 이렇게 그러니까 무는요 무하고 갑유하고는 뭐냐 여기서 평등배당이고 평등배당 이렇게 평등배당을 받고 이렇게 이해 됐죠 여기 병이 뭐가 된다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해 됐죠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럼요 1번부터 저당권자는 가압류 채권에 우선하면 언제나 그런 거 아니에요 무는 봐봐 무는 가압류보다 우선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평등배당 자 2번 임대차 계약세상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저당권자 병이 봐봐 임차인은 저당권자보다 우선할 수가 없죠 없다 3번 무의 저당권신이 뭐가 누구죠 누가 경미를 청구하든지 간에 말소 기준 권리를 몇 번이다 1번이죠 1번이라는 전부가 다 소멸하죠 그래서 임차권도만 다 소멸한다 그래서요 갑은 A에게 A가 누구죠 아마 경락인인가 봐 경락인 그래서 경락인에게 주택을 인도해야 된다 그래서 갑의 임차권도 소멸함으로 갑은 A에게 주택을 몰아야 된다 인도해야 된다 맞죠 자 4번은요 갑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은 정보다 정보다 우선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요 왜요 지금 1억 3천이잖아요 1억 3천이니까 소액은 아니죠 소액이 아니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소액이 아니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변제를 해야죠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확정일자 확정일자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없고 다른 사람이 다 받고 난 돈이 있으면 그 다음에 받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갑은 경락인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 요구를 하거나 A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봐봐요 갑은 배당 요구를 해야지 그런데요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왜 경락인한테 대항할 수 없다 왜요 말소기중권리 이하로 해서 다 뭐가 되니까 소멸하니까 소멸 써 그래서 A에게 대항력 주장 X 안돼 소멸이야 소멸 경락이죠 말소기중권리 병보다 후순이죠 그래서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경락인 A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15번 21의 거죠 다세대 줄고 다세대는요 동호수 지번 동동그라미 호수동그라미 지번 동호수 표시 없이 틀렸어 동호수 지번 이렇게 2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자 별도로 전세권 등이 아까 했죠 임차권은 다 선택적으로만 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했죠 그래서 전세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렇게 3번 우선 배적권을 가진 주택 임차인으로부터 또 낫네 임차권과 분리 줄고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 보증권 반환 채권을 양수한 채권 양수인도 우선 배적권자의 지위에서 배당 요구 된다 안 된다 안돼 그런데 임차권과 분리하여 보증권 반환 채권 양수가 여기까지 줄고 보증권 반환 줄고 써 이퀄 임차인 x죠 임차인이 아니죠 그 다음에 우선 변적권자 지위 줄고 우선 변적권자 지위 이퀄 임차인 플러스 전입신고 플러스 확정일자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인간은 책권만 양수했죠 돈만 밝힌 놈이죠 임차인의 지위는 승계산에서 안 했죠 그러니까 안된다 요구할 수 없다 근자권이 설정된 사무실용 주거용 건물 또 우리 또 했었죠 사무실으로 뭐가 필요 없다 용도 변경이 됐다 주거용으로 실지 용도를 따진다고 그랬죠 소외 김차인이다 그러면 근자나 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다 있다 알겠죠 실지 용도가 뭐냐 아까 우리 한번 놨죠 실지 용도를 가지고 따진다 옛날에 상가였는데 주거용으로 바뀌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우선하여 적용이 된다 소외 김차인이 근자나 권자보다 우선한다 이렇게 우리는 신고를 주눅신고를 뭐라고 행정청이 뭐라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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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전이라도 틀렸어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수리한테 정답 몇 번이다 4번 16번 20회죠 을은 값소유 액소주택을 보증금 2억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로 소액은 안 돼 그 다음에 즉시 대학여권이죠 그 다음에 확장을 짜 다행이네요 현재가 언제죠 10월 31일 2020년 10월 31일 1번 을이 값소유 주택을 양수했어요 양수 을이 양수했죠 을이 누구죠 임차인이죠 양수에 없으면 소유권 취득이죠 이퀄 혼동으로 임차권 소멸 혼동으로 임차권 소멸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권은 뭐가 된다 소멸하죠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없잖아요 2번 x주택의 대지에 설정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대지만 매수 대지만 매수 이런 봐봐 우리는 주택 양수인은 써 거기다가 주택 양수인은 주택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주택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그런데 지금 여기는 누구예요 대지 양수인 대지 양수인은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틀리다 이 말이죠 알겠죠 대지만 매수한 자는 양수인이라고 할 수가 없다 3번 임대차의 전속기간이 종료한 후에 갑이 x주택을 병에게 양도 줄고요 병에게 양도 을은 지금 뭘 갖췄다고 해서 맨 위에서 대학력권 갖췄다고 했죠 을은 동그라미 대학력을 치득했죠 그래서 을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보증금을 반환 받을 때까지 임대차 계약만 글로 번다 전속하는 것으로 번다 4번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학력을 갖추기 전후에 각각 재밌는 말이죠 병과 정의 저당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이 말의 뜻은 이 말을 그냥 이해를 해야 돼요 이렇게 가벼집이죠 여기 을이죠 임차인이죠 임차인인데 전후료 전후 전이 뭐예요 병 후가 누구요 정 저당권 저당권 이 말이잖아요 얘가 말서 기존 권리가 돼요 누가 경매하든지 가네 그러니까 병 이하는 무조건 뭐가 된다 소멸한다 무조건 소멸한다 다시 한 번 봐봐 전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정의 저당권 실행으로 x주택이 무에게 매각된다 을은 을은 동그라미 무에게 매각된 경우 줄고 무에게 매각된 경우 썸 을의 임차권 소멸이죠 을의 임차권을 소멸을 해 그래서 을은 무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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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이죠 소멸하니까 알겠죠 여기 1번 이하는 다 소멸하잖아요 알죠 소멸하니까 대항할 수 없다 5번 을이 x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기 전후 각각 병과 정의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정의 저당권 필요없어 누가 경매에 청구하든지 가네 관계없어 아무튼 말서 기존 권리가 누구다 최선순위 병이다 그래서 매각됐죠 뭐한테 그러면 병의 저당권이 경매 개시결정 아 이건 또 달라 여기인지 봐봐 여기 봐봐 이게요 매각대금이요 2억이에요 2억 그런데요 이스라엄이요 2천만 원 이고요 이스라엄이 8천 이고요 8천 이고요 이스라엄이요 이스라엄이 2억이야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안되겠는데 이 사람이 2억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그럼 봐봐 이 사람은 지금 2천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임차인인데요 임차인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항력 있어야 되죠 대항력 이렇게 봐봐 안되겠네 1억 2천이라고 해야 되요 1억 2천 여기가 2천이고 1억 2천이고 2억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전입신고만 돼 있네 전입신고만 전입신고만 돼 있는 거예요 어? 그럼 전입신고만 돼 있으면 뭐가 있죠 대항력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경매가 되면 누가 경매 신고돼야 되는데 일본부터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럼 2억 중에서 이 사람은 얼마 받아가? 2천 이 사람은 얼마 받아가? 이 사람은 얼마 받아가? 얼마 받아? 그래서 이 사람은 3천? 7백? 여러분 우리가 소액을 받으려면 소액은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하고 소액이 돼야죠 이 사람은 지금 얼마예요? 1억 2천이죠 소액이 다니다 아니죠 그래서 못 받아 그럼 우선 변제를 받아야 되죠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확정일자 있어 없어? 그래서 안돼 자 현재 여러분 여기 보면 첫 번째 이 사람은 소액이 아니다 소액 소액이 아니다 그래서 3천 7백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조건이 뭐다? 조건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확정일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받아 못 받아 못 받아 한 푸도 못 받아 지금 얼마 남았어요? 2억 중에서 1억 8천 남았죠? 1억 8천은 정의 전합권이 1억 8천 받아가고 2천만 원 소리 보고 이 사람은 얼마 손으로 봐? 1억 2천 원 소리 보는 거예요 됐죠 지금? 우리가 최우선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우선 변제를 받아 최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전입신고가 돼 있고 소액이 돼야 돼 그런데 소액이 아니다 아니니까 최우선 못 받아 그러면 우선 변제를 받아야 돼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가 있어야 돼 확정일자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못 받아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그러면 나 죽어야 돼? 전입신고밖에 안 돼 있는데?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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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에 돈 2천만 원을 대신 갚는 거예요 내가 돈 2천만 원을 대신 갚아 대신 갚아 어떻게 돼? 2천만 원 없어지죠? 그러면 저당권 없어지죠? 그러면 내가 몇 번이 돼? 1번이 되죠 나는 뭐가 돼 있어? 전입신고 그러니까 뭐가 있어? 대항력이 있죠 대항력 그러니까 이것을 경락받은 사람은 내 1억 2천만 원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대항력이 있으니까 1번이니까 알겠죠? 그러면 나는 2천 원을 손해보고 얼마나 건질 수 있어? 1억 원을 건질 수 있잖아요 지금 이해됐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 1번이 소멸했다 이 말이지 어떤 이유로 거기 돼 있죠? 병의 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 전에 어떤 이유로 소멸했다? 줄과 병의 저당권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소멸 을은 무에게 임착권의 효력을 말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있다 전입신고 돼 있다고 돼 있으니까 있다 대항력권 가지고 대항력권 갖추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보죠 문제에서 보면 뭐라고 하죠? 대항력권 갖추고 뭐라고 했다? 확정일자까지 받았네요 확정일자까지 받았다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문제에서? 그럼 여기 이제 봐봐 여기서 대항력권 갖추고 대항력권 갖춰도 확정일자까지 갖추고 최우선은 무조건 안 돼 최우선은 안 돼 알겠죠? 문제에서 보면 확정일자까지 갖췄다고 돼 있죠? 여기 내가 지금 얘기한 것은 이 전입신고한 데 했을 때 내가 방금 얘기한 것이 가장 명확한 것이고 지금 문제에서는 확정일자까지 갖췄다고 돼 있죠? 그럼 확정일자 갖추면 어떻게 한다? 이 사람이 얼마보다 2천 그럼 이 사람이 얼마보다 1억 2천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이 사람이 소멸했죠? 소멸하면 이 사람은요 전입신고가 됐으니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확정일자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또 뭐 할 수 있고 배당 요구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대항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다 알겠죠? 왜? 자기가 1순위니까 이게 없어져 있으면 자기가 1순위죠 만약에 이 사람이 대항하지 않고 경매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왜? 뭐가 있으니까 문제 문제 문제에서 뭐가 있어? 확정일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변제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런데요 으른병에 지금 뭐를 지금 주장한다?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 이 말은 대항이 말이에요 대항 자기는 소멸하기 싫다 이 말이죠 배당 요구를 해야 소멸하는데 자기는 우선변제 받기 싫다 이 말이죠 이 집에서 더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뭐란다?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죠? 지금 여기서 주장할 수 있다 정답 몇 번이다? 5번이 틀렸죠? 여기까지 여러분 주택 임대차에 관한 것이다 알겠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